성우 윤소라가 서민 빌라촌 아이들 성우 윤소라가 서민 빌라촌 아이들이라는 표현으로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윤소라가 과거 무한도전에도 출연한 유명 성우라는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소라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도 우리 아파트 놀이터는 주변 서민 빌라촌 아이들이 몰려와 마스크도 없이 뛰어놀고 있다. 얘들아 마스크 써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서민 빌라촌 아이들이라는 단어의 위협함을 표시했다. 네티즌들은 이 말을 진짜 한 건가요?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 아이들에게 특히 쓸 말은 아닌 것 같다. 대체 어디에 사시길래 50억 아파트 사나? 등의 반응을 내놓으며 비판했다. 이에 윤소라는 대체 무슨 오해들을 하시는지 걱정이 되어 쓴 거다. 어린 아이들이 마스크 없이 노니까 해녀 감염될까 바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 없이 노는 아이들 걱정돼서 쓴 건데 다들 민감하니 오해를 한 것 같다. 아이들이 뛰어노느라 마스크를 안 써요라고 덧붙였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판이 이어졌고 그녀는 결국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윤소라는 1982년 mbc 8기 공채 성으로 데뷔해 올해 38년 경력의 베테랑 성이다. 명탐정 코난 꼬마탐정 가제트 기동전사 건담 마법 천자문 등 유명. 애니메이션에 출연했고 외화 더빙에서 대니무어 우마서먼 등의 목소리를 맡아 활약했다. 지난 2015년 mbc 무한도전 멤버들과 함께 외화 비긴 어게인 더빙에 참여하며 예능에 출연하기도 했다. 당시 윤소라는 mbc 무한도전 멤버들과 영화 비긴 어게인 더빙을 함께한 소감을 밝히면서 멤버들 모두 열심히 배워가며 연기했고 김태호 pd와 스태프도 땡여 성우들한테 누가 될까 염려하며 완성도를 높이려 애를 써주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당시 하하가 주인공된 역을 맡았고 데이브 역에는 유재석이 스티브와 트러블검의 목소리는 정준하가 사올 역은 박영수가 맡았다. 특히 연습 내내 어색한 목소리 연기로 웃음을 자아냈던 광희는 다양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남기는 감초 역할을 했다. 윤소라의 글을 본한 네티즌은 서민 아이들이 마스크 안 쓰고 중산층 이상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게 걱정인 듯이라고 비난했다. 윤소라의 놀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한국 남성을 변태로 일반화하는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다. 윤소라는 생각해보면 예전부터 남자들 몇이 있는 자리면 아무렇지도 않게 튀어나오던 음감패설 중 많은 부분이 거의 강강이 소재였네. 게다가 낄낄거리며 내뱉던 말 중에 참여모스러웠던 돌림방이란 말.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우리나라 보통 남자들의 정서가 그랬다라는 글을 올렸었다. 2015년부터는 팟캐스트 윤소라의 소라로리를 통해 국내의 소설과 수필의 오디오북을 제작하고 있다. 똑같은 해 mbc 무한도전 추석특집 주말엔 영화에서 멤버들과 함께 영화 비긴 어게인 더빙에 참여해 화제가 됐다. 당시 윤소라는 미디엄 역을 맡아 하하와 호흡했다. 비난이 계속되자 윤소라는 대체 무슨 오해를 하시는지 걱정이 되어 쓴 거다. 어린 아이들이 마스크 없이 노니까 해녀 감염될까 바라며 마스크 없이 노는 아이들 걱정돼서 쓴 건데 다들 민감하니 오해를 한 것 같다. 아이들이 뛰어노느라 마스크를 안 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윤소라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성우 윤소라가 선인 뷰아촌 아이들 너낙 så